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에서는 학생건강지원기금으로 상지자생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학생건강 및 복지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. 각종 한방기기가 구비되어 있어 더욱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지 한방병원 상지에 맞는 한방약재들을 사용한 전문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방치료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 또한 가능합니다. 순수 한방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는 곳, 이곳은 상지 한방병원입니다. 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 상지 한방병원